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입니다 어떤 한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떨 때는 3이 나오고 어떨 땐 6이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랜덤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는 건 근데 이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 앞에 윷놀이판이 생겼어요 그 순간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라는 게 생기고 왜 던지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이 그런 긍정적이라고 느껴지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공부를 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목적이 있어야 이 공부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주사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위들은 이 윷놀이판이 있어야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서 이 행동들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나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는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났는데 일주일 중에 6일 일어났는데 나는 5일 일어났어 이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목적에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스스로의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나는 이 위치에 있구나 다음번 주사위 던졌을 때는 이 말을 업어서 가야겠다 다음번에선 두 칸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꺾어 가는데 여기에 도달해야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술이나 어떤 방법론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 의지력의 중요성, 지속성의 중요성, 도전정신의 중요성, 행동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행동력이나 의지력,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이다, 이거를 해내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예로 들어보면 수영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레인을 확 가르면서 이렇게 접영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목적 없이 이렇게 표류하듯이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적을 갖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추진력과 행동력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접영으로 50m 왕복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발차기를 해야 되고 음파 음파 이런 거 해야 되고 물을 잡는 법, 물의 저항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떤 신체 부위는 저항을 줄이고 어떤 신체 부위는 저항을 늘려서 내가 추진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또 접영을 하려면 유연성도 키워야 되는 거고 또 물을 힘차게 밀어내려면 근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하나를 나눠서 내가 다 훈련을 했을 때 멋진 팡팡 튀어나가는 저도 그렇게는 아직 못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허느적허느적 접영이 되는데 근데 그런 멋진 이렇게 막 입모양 이렇게 돼서 수영장에 걸려있는 접영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눠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접영을 위한 추진력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달성해내기 위한 추진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수영 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이야기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로 많이 생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옆집 아저씨가 수영 배우는 얘기 이런 건 없죠 열정이나 지속력, 기업가 정신, 저축, 투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정주영이나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냥 옆집에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책으로 써도 의미가 없고 영화로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린 맨날 이미 너무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지치는 거예요 목표치가 너무 넘사벽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요즘처럼 이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3포, 4포, 심지어 5포, 6포 이렇게 가는 거 욜로, 현재의 행복에 충실해라, 소확행 이런 시대에 내가 누구랑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열정, 끈기,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그게 말도 풍짝이 맞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입 밖으로 낸다는 게 특히 돈 같은 경우 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연애 얘기도 아니고 정치 얘기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연예계도 아니고 약투도 아니고 그런데 이 채널을 가끔씩이나마 이제 봐주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위대한 의지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옆집 총각은, 총각이 아니죠 옆집 아저씨는 이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처음 수영할 때 어떻게 발차기를 했고 어떻게 음파 음파 배웠고 그런 얘기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키판 잡고 음파 하면서 겨우 몇 미터 나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까 긍정적 행동을 하고 싶으면 그 행동의 목적을 먼저 찾고 그 목적을 쪼개서 낮은 단계부터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면 결국에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나는 환경을 다 이겨냈다 훌륭한 사람들 얘기고 만약에 내가 수영 배우고 싶은데 와이프가 나 수영장 가는 거 싫어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턱걸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 턱걸이 영상 한번 올렸었죠 옛날에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근데 제가 매달려 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낑낑거리는 거 그러면 턱걸이 내가 하나도 못하는 게 내가 의지력 문제예요?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하나도 못하나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철봉하러 밖에 공원에 나가면 창피하잖아요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지고 문틀 철봉 하나 걸어 놓고 내가 턱걸이 하는 거 보고 우리 와이프 웃으면 웃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고 풀어밴드를 다리에다 감고 하던지 아니면 뭐 의자를 바치고 이렇게 까딱까딱이라도 처음에 해보던지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턱걸이 하다 세게 하다 못해 더 이상 못하겠어 그게 내 의지력의 문제입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작은 의지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에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거 내가 옥션에서 풀어밴드 사가지고 걸어 놓고 환경을 만드는 단계부터 해야 됩니다 환경을 큰 의지력을 큰 근력 큰 의지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냥 공원 나가서 바로 뿍뿍 하면 되죠 뭐 근데 안 그렇다는 가정 하에 목적을 만드는 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환경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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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거 마지막으로 흔히 나와 있는 훌륭한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어제 막 되게 이게 진부한 말인데 어제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남겨요 사실 이런 말을 보면 지우고 있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너무 쉽게 말한다 맞아요 말 자체는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죠 폐를 숨을 는 다음에 폐에다가 모았다가 뱉으면서 혀 통해 성대랑 혀 통해서 그냥 딱 나오면 끝인 거예요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저병으로 200m 왕복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실천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제 입만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지금 당장 목적을 만드세요 목적 그 목적이 가족의 행복이 됐건 나의 건강 아니면 뭐 가족의 건강 경제적 자유 뭐가 됐던 목적을 만드셔야 행동의 의미가 생겨요 의미가 유판 없는 주사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쪼개서 아주 작은 훈련 단위를 만들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 구체적인 훈련이 책 읽기야 근데 책 읽기를 하기에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퇴근 해가지고 밥 먹고 애 씻기고 애 씻기고 놀아주다가 재워야 되고 나 재우다 보면은 의식 없어지고 나도 같이 잠들잖아요 그래서 깨보면 또 출근해야 되고 출근 시간에 서서 가야 되고 서서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앉아서 가더라도 책 들고 읽는 게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고 멀미도 나고 부끄러워 왜냐면 출근길은 동료들이 타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책본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나 탔는데 부장님 같이 타서 아유 책본이야 열심히 사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싫잖아 그럼 그걸 바꾸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우회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디오북을 듣는다 그러면 또 오디오북 고르는 게 또 재미고 이렇게 인터넷 서칭하면서 오디오북 고르는 게 재미고 또 그 핑계로 무선 이어폰도 하나 사고 그러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기분이 좋아지면 또 이 이어폰 내일 아침에 한번 이거 책이랑 이어폰 골랐어 그럼 내일 출근할 때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면서 그 시간이 내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기다려지고 아주 뭐라 그래야죠? 긍정적인 시간으로 내가 꾸미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고 천천히 즐기다 보면 어느새 목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대1 코칭이나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거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